인턴 기자, 주현영입니다. MZ세대 대표 배우입니다. 우리 주현영 씨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친구 누구지? 그러니까요. 근데 왜 이렇게 연구 잘해? PC방 알바를 했었거든요. 서빙 알바, 이유식 사는 것도 과일 시식 알바. 그냥 상황극 중독자였어요. 혹시 무슨 일정이야? 실무수 가세요. 자, 여러분 잠시 후 5분 뒤에 끝납니다. 지금 좀 시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르쳐줘요. 너의 마음 속으로. 동투도 굿투도 러니. 이것도 현장에서 현영 씨가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이제 대본에는 우영우영우 동동그라미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요. 원래는 그거였어요? 빅뱅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. 은빈 선배가 조금 당황하거든요. 그럴 수 있겠죠, 그럴 수 있죠. 뭔가 현실 속에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또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조금 막 뻔한 말이긴 하지만 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가 주의여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